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하나로 강남구 삼성 일동의 현대자동차 부지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한 해 두 해 미뤄지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높이 선 공사장 가림막 아래 식당 갑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국전력과 협력사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의 착공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지역상권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한전 협력사들이 거의 이쪽에 주둔하고 있다가 한전 이사가는과 동시에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가 버리니까 그 바람에 수용 인원이 빠진 게 한 8천여 명에서 9천여 명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GBC. 중요 정책 사업인데도 사전 협상이나 관리 계획 각종 심의로 3년을 허비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투자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인구 유발 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승인이 4차례 보류됐습니다. 한전 부지 인수 4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해 사용될 1조 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비롯해 전체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자금까지 막혀 있어 제1 롯데월드와 맞먹는 600만 개의 일자리와 2만여 개의 고용 창출이 잠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사업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만 남겨놓은 GBC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